골피아 대호의 프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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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2022년이 엊그제기 같았는데 벌써 2023년 이런 끝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방송 맞습니다 이걸 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호씨 저는 그리 바쁘지 않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바쁘셨어요 저는 뭐 엄청 바빴죠 그러니까요 어제 어제는 우리 김인호 선생님 콘서트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또 2시간 동안 삐빗다가 또 편집해 갔다가 바로 여기 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보니까 아주 대단한 가수가 나온다고 소문이 났던데 벌써 예고인데 예고 조이스가 엄청나던데 그렇죠 아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가 아마도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그 팬들이 부산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전국 팔도에서 자 그러면 우리 함성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오시면 자 함성 준비됐습니까 함성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떤 가수이기에 이렇게 팬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여기는 참 좋아 네 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대면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저희 무대가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또 현대들이 이렇게 편하게 쇼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콘스트 홀 같은 느낌 지금도 뭐 카메라 일곱대들이 쫙 앞에 막 다 깔려있어 그냥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편집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드라마 준비됐습니까 스타트 말도 많고 팔도 많은 나의 젊은 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지 짧고 웃고 화끈하게 살다 가기는 하지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화만 했어 시찰은 미약하나 결국엔 위대하게 인생에 만져있다 기대하시라 나는 살아있다 너를 사랑해서 오늘도 나는 달리고 있다 세상 아름다워 인생도 아름다워 이제 나의 시대 온다 세상의 어설프고 사랑의 어설프고 사랑의 어설프고 약하지만 끝까지 인생도 아름다워 약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 놓치지 마라 약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 놓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너를 사랑해서 오늘도 나는 달리고 있다 세상 아름다워 인생도 아름다워 세상 아름다워 인생도 아름다워 이제 나의 시대 거친 세상에서 시련도 인생이다 오늘도 나는 달리고 있다 세상 아름다워 세상 아름다워 인생도 아름다워 이제 나의 시대 온다 이제 너의 시대 온다 이제 나의 시대 온다 언제쯤 올 거 같습니까 한 5년 후 5년을 어떻게 기다려 군대 생활 세 분을 해야 돼 이제 48살인데요 언젠가 옵니다 좀 늦을 뿐이지 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